박근혜 지금 중동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받고 그 기분을 나도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때 상황하고 비교하면 거의 상처 길이도 11cm 비슷하고 부위 자체도 비슷하고. 수술을 받은 병원도 같죠. 받고 세브란 쓰고. 테러는 것도 똑같고요. 정치 테러고 외교적 문제지만. 하지만 리포트 대답은 좀 더 심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면도칼이었습니다. 면도칼로 사실은 사람이 죽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아주 정말 프로페셔널이 하지 않는 이상.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에서 살인미수로 기소했었는데. 비교한 표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죠. 일단 범행 무기 자체가 커터칼과 과도 전혀 틀립니다. 훨씬 더 강력한 범행 무기를 사용했고요. 부상 부위는 거의 비슷한데. 어떻습니까? 조금 더 밑에 경동맥 부분에 더 가 있는 게 리포트 대사 같고요. 그렇죠. 연설 장소 자체도 서울 도심이고. 그렇죠. 동일한데 흉기 자체의 어떤 문제가 있고. 애초에 겨냥했던 부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범죄 형태라든지. 어떤 개인 입은 상처는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리포트 대사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 어제 리포트 대사 피습 소식을 중동에서 전해받고. 말을 그런 상처를 입었을 때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전화를 한다라고 하면서 직접 전화를 했다고 하죠. 그랬을 때도 한국말로 리포트 대사가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떠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말한 대사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가 된다. 그런 측면도 있고. 지금 이번 순방 중에는 워낙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수행 중인 주철기 외교안부 수석이 얘기하면. 청와대하고 긴밀히 해서 사건 30분. 그 당시 그쪽 시간은 새벽 3시 30분인데. 대통령의 상황을 정확히 보고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순방 중이지만 대통령이 국내 상황을 완벽하게 봐가고 있다라고 봐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리포트 대사하고 통화를 잘한 것이 아까 말했던 개인적 위로일 수도 물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지금 뭔가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 좀 딱 그립감을 강하게 좀 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적절한 대처였다고 봅니다. 5분간 통화를 하면서 한미동맹에는 상처를 입히지 말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게 되면. 감사합니다.